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도내의 도시 빈집들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3년간 200호가 넘는 빈집을 정비했고 올해는 30곳을 정비할 계획인데요.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도 확보하며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도내의 도심 속 빈집은 올해 6월 말 기준 약 1240여 호.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숫자가 꽤 됩니다. 오래 방치돼 있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안전 문제도 큽니다. 나무판자들이 흉물스럽게 뜯겨져 있고 벽도 지붕도 곧 허물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한눈에 봐도 꽤 오랫동안 방치된 듯 보입니다. 이 같은 빈집들은 범죄나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될 우려도 있어 주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아무래도 다 쓰러지고 문 같은 것도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흉보기도 그렇지만 안 좋고 그런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장소였어요.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21년부터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 후 주차장과 텃밭 등 주민 공간으로 조성 혹은 보수나 안전 조치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교나 오래된 아파트, 연립주택이 밀집돼 있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이라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두천시에 위치한 빈집을 허물고 아동 돌봄센터 건립을 추진했는데요. 공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편 돈은 해당 사업 활성화에도 나섭니다. 직접 빈집을 정비한 집주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올해부터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또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언제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빈집 소유주들이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산세가 원인입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공터만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이 있을 때보다 재산세를 약 1.5%가량 더 내야 하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이에 돈은 재산세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철거를 하면 나대지가 돼가지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세금이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피하고자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고 공익적으로 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산세 증가율을 연간 2%로 제한을 하자. 그래서 소유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자. 이외에도 지난 7월에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하며 관련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덜어줄 전망입니다. 빈집 정비 활성화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